심장판막은 심장 내부의 방과 혈관 사이에 위치하며,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밸브와 같이 심장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 심장판막증은 심장판막의 구조나 기능이 이상이 생겨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 심장판막은 4개, 승모판, 삼첨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가 있으며,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증의 종류 협착증, 판막이 좁아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경우 폐쇄부전증,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경우 심장판막증의 원인 퇴행성 변화, 노화에 따른 판막의 자연스러운 마모 뉴마티스열, 과거 뉴마티스열을 알았던 경우 심내막염, 심장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선천적 기형, 태어날 때부터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타,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장판막증의 증상 심장판막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 호흡곤란, 운동시 또는 안정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차는 증상 가슴 두근거림,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느껴지는 증상 피로감,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증상 부종, 발목이나 다리의 붓기가 나타나는 증상 현기증, 어지럽고 빙빙 도는 느낌 흉통,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느낌 심장판막증의 진단 청진, 심장 소리를 듣고 이상 유물을 확인 심전도,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부정맥 유물을 확인 흉부 X선, 심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 심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판막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관찰 경식도 심초음파, 식도를 통해 초음파를 넣어 심장을 관찰 심장 카테터 검사, 심장 내부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 혈압을 측정하고 판막의 상태를 확인 심장판막증의 치료 방법은 질환의 정도,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약물 치료, 심부전, 부정맥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테이브아이, 혈관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 심장판막 수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으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판막을 수리하는 수술 심장판막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진행을 늦추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 과체중이나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장판막 수술은 심장판막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행 심장판막은 심장 내부의 방과 혈관 사이에 위치하며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판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승모판 협착증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승모판이 좁아져 혈액이 좌심실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대동맥판이 제대로 다치지 않아 혈액이 좌심실로 역류하는 경우 삼첨판 폐쇄부전증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삼첨판이 제대로 다치지 않아 혈액이 우심실로 역류하는 경우 폐동맥판 협착증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폐동맥판이 좁아져 혈액이 폐동맥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심장판막 수술의 종류 심장판막 수술은 크게 인공판막 치환술과 판막 복구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판막 치환술은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 인공판막은 기계식 인공판막과 생체판막으로 나뉩니다 기계식 인공판막은 내구성이 좋지만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생 항응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생체판막은 돼지 심장혈관이나 소심장혈관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판막으로 혈액 응고 위험이 적지만 내구성이 기계식 인공판막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판막 복구술은 손상된 판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 인공판막 치환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판막 수술 전 준비 심전도, 흉부 X선, 심초음파 등의 검사 수술 전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심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혈액검사 혈액 응고 기능, 간 기능 등을 확인 기타 검사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심장판막 수술 후 관리 입원 기간 수술 후 1-2주 정도 입원하여 회복 약물 복용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심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따릅니다 심장판막 수술의 경우 출혈, 혈전, 감염, 뇌졸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 수술 후에는 건강한 회복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 1. 약 복용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생체 판막을 이식한 경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약,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함께 새로운 약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2. 식단 관리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육류, 가공식품, 염분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저지방 식단 포화지방과 트렌스지방 섭취를 줄여 혈관 건강을 유지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몸의 수분을 유지 의사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계획 3. 운동 수술 후 바로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며 의사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 걷기, 수영 등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4.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절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5. 주의해야 할 점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주의 달리기, 테니스 등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6. 합병증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가슴 통증, 호흡곤란, 부정맥, 발열, 붓기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 심장 판막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판막 수술 후 일상생활 복권은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에서 4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 수술 후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시작 규칙적인 약 복용과 건강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 판막증에 관한 정보로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